또 스티브야. 이 구간에는 한 60-70%가 스티브고 20%가 데빌진인 것 같애. 꼼꼼 분 혹시 술 먹었니? 팽이요? 어... 팽은 못 잡을걸요? 식여행에 털리는 걸로 아는데. 아 꼼꼼 분 술 먹은 것 같은데? 아 키보드 차도 완성. 그런거 했군. 아! 2,3,6 왼손이 아니라 2,3,6 5손을 했어야지 아우 이거밖에 없다 아 역시 밥줄은 이거밖에 없지 그치 삼양발이랑 투투화둔 미만잡이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정직해 넣는가 봐 와 어어아 파크 막히는가 봐 헐 허무하게 피쿡에 카운터 나버리네 헉 죄송해요 어어어 아아 뛰어야 되는데 저건 와 위빙으로 피하려고 하시네 아 이거 까먹고 있었다 아 맞네 1호선 있네 라운드 4 파이트 와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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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타み collapsed 멍쩡 hospitality 봉줍 잘 쓰시네. 풀고. 이미 반식에 틀어져 있어가지고 안 됐거든. 이 구간이면 진짜 무조건 스티브 한 명은 이기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아 못가님은 왜 스티브를 한 명도 못 만나셨을까. 이렇게나 스티브가 많은데. 요시로 만나면 개꿀인 스티브가 이렇게 스티브가 이렇게 많은데. 아쉽네. 요시로는 스티브가 비교적 낮긴 하죠. 밸런스는 좋은 게임이라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현실은 마스터레이븐. 벽 가라! 그렇지! 아! 벽 갔는데 콤에 못 넣었네. 아 죄송해요. 아야. 왜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굿! 질러 그냥 질러 오오오오오오오 이걸 생으로 맞아버렸네 난 반전기 할려있는데 아 죄송해요 버지 태버렸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렇게 된다고? 웨닛을 좀 써야 돼, 순위는. 웨닛을 좀 안 쓰고 있어, 내가. 웨닛을 좀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데, 자꾸 쫄려가지고 안 쓰게 되네. 요시 할 때 버릇을 못 버리다 보니까, 웨닛을 적극적으로 못 쓰고 있어요. 웨닛을 막힐 때 두려움 때문에. 요시 웨닛을 맞췄을 때 리턴이 쿠니보다 몇 배는 더 좋아가지고, 좋긴 한데, 문제가, 웨닛을 타이밍이 너무 뻔하다는 점 때문에, 리턴이 좋아도 잘 못 쓴다는 점. 그래서 웨닛을 적극적으로 못 쓰게 되는데, 푸니 같은 경우는, 요시보다는 리턴이 구려도, 웨닛을 맞출 타이밍이 그래도 좀 뻔하지가 않으니까. 둘의 웨닛을의 차이점은 그런 게 있죠. 둘의 웨닛을의 차이점은 그런 게 있죠. 애기범考인 용기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아이템 Storm OH N-KOM 아, 월박이 이번엔 잘 썼다. 아, 미안해요. 저도 퀵쿡이 있어요. 퀵쿡보다는 굴이지만 퀵쿡이 있어요. 퀵쿡이 있어요. 뭐소이? 앗! 아 무서워요. 제 앞에서 막 그렇게 부비지 마세요. 아 이거 똥 싸버렸네. 에이 유. 업 3 플러스 4? 아... 업 3 플러스 4. Better than Yoshi's. 어 뭐야. 어 뭐야. 어 양왱에 피해주는 분. 아우... 어우... 어후... 어후... 아우...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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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한테는 외법섬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아이 퀵콕 죄송합니다. 아이 나 하이브사 안썼어. 억울하네. 퀵콕. 퀵콕. 하이브사 왜 나갔니? 이 퀵콕. 아. 퀵. 이 퀵 안 나간다. 으악 아 레이지 캐어주기 싫은데 와씨 딜캐로 들어갔네 실홥니까 망했네 아유 그만하세요 저게 손호랑이 아니고 뭐야 아 아 아 아 아 씨 뭐야 운이 좋았어 하아 아 뭐야 아 저거 죽은거였잖아 이미 아 뭔가 뭔가 실수한거 다 받아먹어서 이긴 느낌인데 억지로 뭐 이겼으니 장땡인가 아 허어어어 여 어케 이겨야 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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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고통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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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겠네 스티브 화이팅! 못가님 다시 팩가시나 빨리 달아오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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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이기지? 매번 트텍 가면 스티브한테 강등당하네 뭔가 좀 계급대를 보면은 좀 정해진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정해진 구간마다 좀 정해진 캐릭이 있는 것 같아요 파랑단, 보라단 쪽에는 이제 발티브가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고 트텍 구간에는 이제 손호랑이 좀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못가님은 왜 이렇게나 많은 스티브를 투텍 구간에서 못 만나셨지? 요시로 만나면 한결 나을텐데 왜 마스터레이븐 같은 캐릭터밖에 못 만나실까? 나는 투텍만 가면 스티브 만나던데 아유 거기는 트텍 구간이 아니었잖아요 저랑 했을 때 구간은 트텍 구간이 아니었잖아요 흠 발앤발 후드리라고 크다 라운드 3 파이트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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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다리 짜 했네? 슛 슛 슛 슛 슛 슛 슛 아우 K.O. 라운드 4 오늘 외국인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새벽 곧 있으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 1시쯤부터 대규모 서양 철권 대회가 열립니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그 대회가 끝나면은 신캐 정보가 나와요 아 물론 신캐 정보가 나온다고 해서 기대하시면 안되는게 어 진짜 님들이 기대한 정도의 한 1% 정도 밖에 정보를 안풀고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혹 혹 혹시나 어 신캐 정보를 보기 위해서 밤을 새는 우매한 짓은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냥 그냥 주무시고 일어나서 아침에 떠있는 정보를 보시는걸 추천드려요 네 저는 애초에 아침에 자기 때문에 밤새서 볼거에요 크흫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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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두번이나 서브 아 2타 카운터 나면 전타확정이네 오 저런 기술이 다 있어 큰일이 없네 iada 아 역시 웨니스릿 좀 적극적으로 써줘야 돼 아 좋아 나이스 패턴이었던 걸로 아 역시 이래야 좀 게임이 풀리는구만 아 진작에 이렇게 할걸 아 진작에 이렇게 할걸 그랬어 아 아 아 아 뭐가 달라진 거냐고요 좀 더 과감하게 이지의 빈도를 늘렸어요 아 요시요? 랭크 매치에 요시미츠를 돌렸더니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푸니미츠를 하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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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고는커녕 택쿠도 없던데 트텍밖에 안걸려가지고 트텍인 쿤이 돌리고 있는거에요 아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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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다행이다 아 막혔네 안 돼 또 칠순 없어 오우 아이씨 아이씨 아유 이야아이씨 진짜 아이 죄송해요 지낸 지낸 에이 양잡 써버려 그냥 쉬프트 양잡 써버려 그냥 한 번 더 쉬프트 브레이크 파크해 그냥 전응아 플레이해 그냥 부지성 파크 이게 바로 트테쿠니의 플레이지 네 렉매에요 아 몰라 어퍼 아 몰라 박력 한 번 더 사이맹발 에이 몰라 파크 한 번 더 파크 아 몰라 한 번 더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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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응아야 한 번 더 파크 아 나 그냥 웬니 쓰실래 오우 씨 3파 안주시네 반갑다 라뇨 아 죄송해요 그래도 생각은 해야지 라운드 3 파트 못 띄우시니까 계속 쓰시네 요시였으면 무조건 띄우는데 띄우시니까 계속 쓰시네 아 아 아 아 와 씨, 파크 가드 되는 거 봐. 어! 이 형건 개사기. 아! 힘들군. 아이고 아이고 렉 뭡니까. 아우 질러 그냥. 아우. 이것이 트텍이지. 질러 그냥. 몰라. 야, 뒤가 없어. 오늘만 사는 플레이. 아, 아파. 어. 아, 아깝다. 아야.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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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어어어. 어어어. 우다데에에쓰. 어어어. 파크 써 그냥. 아, 13이구나. 아, 부럽다. 쿠니는 13DK 있어서. 요시도 13DK 줘요. 어어어. 와이씨. 그림같이 피해지네. 흠. 도대체 싸울걸 그랬나. 그림같이 피해지는군. 아, 이번 EPU 젖인가? 방금 기상 1-1 맞고 시그레인 치시지 않았나? EPU 위치에서. 흠. 흠. 쉐. 그리. 흠. 이씨. 흠. 대각. 유. 흠. 쓰이. 우어어어어.. 쿤이요? 저는 쿤이가 절대 약하다고 생각 안해요. 흠. 잉.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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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nch. 흠. 흠. 아이고 아이고 이거봐 이렇게 억지 부리면은 다 이긴다니까? 아야 아 씨 얘 팔 왜 이렇게 짧아 아 땡큐 제피 땡큐 땡큐 어 뭐야 나 왜 아무것도 안 나갔지? 아 드디어 내 딜캐가 진화를 했어 아 근데 이걸로 진화하면 어떡해 띄우기로 진화하란 말이야 제발 아 젠장 아직도 발전해야 될게 많다 갈 길이 멀구만 아 아 아 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실 저는 그녀가 안된다고 생각해요 어허 스티브 너무 사기야 어허 에이 유! 원하자 미가? 허허 다음 싸움 싸움 쩝 쩝 쩝 쩝 쩝 쩝 쩝 쩝 쩝 앟 쩝 쩝 쩝 데미지 못astic 쩝 허 쩝 쩝 zh 아 요시하고 싶어 역시 답은 이건가? 아 아 나이스 실하냐? 마지막 라운드 파이트 아아아아아아아아 이게 아닌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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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ask 아 아... 빡세네 계속하면서 감은 잡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You really get rematches? Yeah, that's pretty understandable When you play Yoshi When we play Yoshi We can't... We can't get rematch easily How are you? Wem? 일이 있었나 보군요 아, 너무 아파 아아! 짧아! 아아! Time up Round 2 Fight 아이씨! 아이씨! 가드대는게 말이 돼요? 아이씨! 가드대는게 말이 돼요? 아이씨! 아아아아아아! 아우! 아 뭐 일이 있으신가 보다 어 여기까지구나 고생하셨습니다 아 지금 끝나서 다행이다 아 지금 끝나서